육군, 8군단이 12월 3일 수능시험을 앞두고 시험장 안팎의 방역과 학생 긴급수송, 제설 차량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8군단은 수능이 끝난 12월 7일까지 속초, 양양, 강릉의 5개 학교에서 화생방 제독차와 압축 분사기, 등진 퍼프를 활용해 시험장 방역을 지원합니다. 또 갑작스런 강설에 대비해 18개 시험장에 제설 작전을 지원하고 학생 긴급수송을 지원하기 위해 군사경찰대 차량 5대도 운영합니다.